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질문 주신 우리 엄마들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미야옥님, 원장님 도와주세요. 85일 완모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일주일 전부터 수유 중에 코로 모유가 나와요. 검색해보니 사출이 심해서 그렇다, 이미 모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 아기를 좀 더 세워서 먹여야 한다 이런저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세워서 먹여보고 많이 먹은 걸까 해서 그만 먹여보기도 하고 아기는 계속 더 먹겠다고 해서 다시 주면 또 코로 주르륵 나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요. 엄마 고민 많이 되시겠다. 근데 코로 나와도 되는데. 이제 아기 먹이다 보면 코로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코로 나와요. 왜 코로 나올까요? 당연히 이 만하고 이 코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왜 모유가 코로 나오는 게 엄마에게 문제가 된 걸까요? 코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기 코딱지를 빼줄 때 식염수나 피지오미스트나 뭐 이런 뭘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넣어줘서 코딱지를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 넣어도 되는 건 분유는 안 되지만 모유는 넣어도 돼요. 모유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기가 코딱지가 불어요. 그럼 아기가 제체기를 하면서 이제 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먹을 때 여기 입 안쪽하고 코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 모유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우리 두 부부는 코딱지가 많이 안 생기는데 아기 코딱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먼지가 많아서 코딱지가 많이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아기한테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죠 약간. 그러면 아기가 계속 모유나 분유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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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넘어간다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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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넘어갔고 그죠? 그러면은 그 모유랑 분유가 여기 먼지나니까 엉겨 그러면 이제 코딱지처럼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엉겨가지고. 코로 나와도 돼요. 아기 맵지 않아요. 매우면 아기가 코가 시뻘개져서 눈물을 막 흘렸겠죠? 전혀 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닦아주미기만 하면 돼요. 코로 나와도 돼요. 네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도 엄마는 개선하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럼 개선하려면 아기가 고개를 든 상태로 엄마한테 가서 먹어야 돼요. 들면 훨씬 몸동력이 편해. 숙이고 있으면 코로 많이 나와요. 젖을 먹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제껴주셔서 아기가 꿀떡꿀떡 먹게 해주세요. 네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코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너무 신겨쓰지 마시고 아 코로 나왔어요 하면서 싹 닦아주시면 돼요. 가져준 수건으로. 아기 맵지 않아요. 뭐 코딱지 잘 풀어서 코딱지도 잘 나오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멘탈이 깨죠. 그죠?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멘탈이 깨집니다. 네 애기가 계속 먹겠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엄마 힘내시고 코로 나와도 돼요.